5.18 민주화운동 당시 국가폭력 피해를 당한 대학생과 교수, 언론인 등이 국가로부터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. 광주지법 민사 13부 정용호 부장판사는 5.18 유공자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두 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. 재판부는 유공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최소 640여만 원에서 최대 1억 8천만 원까지 모두 19억 3천여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. 이들은 5.18 당시 시위 참여와 취재 거부 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계엄군에 끌려가 심한 구타와 고문 등을 당했습니다.